안녕하세요. 안꺼언니가 들려주는 재밌는 눈 이야기. 오늘의 주제는 라식라색 재수술에 관한 것입니다. 보통 0.7 이하로 떨어지면 눈을 찡그리게 되고 확실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고요. 그런데 0.9, 0.8도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다 그러면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난시가 있거나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피곤할 수도 있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찡그릴 수 있고 양안이 같이 잘 안 보이면 야간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저는 환자분이 원하면 해드리는 편입니다. 우선 눈이 계속 나빠지면 계속 할 수도 있어요. 각막이 남아있다면. 그런데 그렇게까지 여러 번, 세, 네 번 이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보통은 한 번 정도 다시 하면은 다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가장 많고 두 번, 세 번까지도 가능은 합니다.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은 재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. 그런데 노안이 오는 나이 40대 중반이 됐다. 그러면 노안을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눈이 나빠진 게 오히려 노안에는 더 좋을 수도 있죠. 각막이 너무 얇거나 각막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각막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수술을 라식이나 라섹으로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재수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방법을 렌즈 삽입술로 할 수는 있습니다. 라식 라섹의 재수술은 처음에 수술한 것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. 그거는 기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수술 방법도 조금 더 정교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재수술은 그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그냥 비용 안 받고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해주고 평생 책임보증제, 보증서 같은 걸 주는 병원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눈이 나빠지면 다시 그냥 해주겠다. 그래서 비용을 안 받고 재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수술했던 병원에 가면 그냥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병원이 없어지거나 오래돼서 아니면 그 병원에 가기 싫어서 우리한테 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. 그렇지만 원래는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 해서 비싸게 받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. 한 2배, 3배 이상 받는 경우도 저는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건 병원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.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